지난 12월 30일 방글라데시에서는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가 이끄는 여당 아야미연맹의 압승이었는데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이 부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며 의원 선서식을 보이콧하는 등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뒤 치러진 11번째 총선. 5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지닌 방글라데시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하시나 총리의 사면인 성공 뒤에 가려진 방글라데시 총선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18년 12월 30일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 결과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가 이끄는 아야미연맹이 의회 300석 중 총 288석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의 사면임이 확정됐는데요. 반면 아야미연맹과 경쟁하며 제1야당으로 불리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주도하는 야당연합정당은 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연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을 선언했는데요. 야당 측 후보 최소 47명은 개표가 시작되기 전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기권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당연합대표인 카말호세인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심지어 후보들은 체포되기도 했다며 여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탄압과 언론통제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함께 재선거를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총선 당일 방글라데시 당국이 60만 명의 경비원을 투표소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살라우딘 아흐메드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 자상을 입는가 하면 직권 여당인 아야미연맹과 야당인 민족주의당 당원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유혈사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신하 총리는 오히려 자신들이 10명의 정당인을 잃었다며 야당에 대해 테러리스트이자 부패한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신하 총리는 그동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언론통제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선거 관련 루머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 반까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 채널인 민영 자문화TV의 방송 송출이 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이날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했지만 케이블 운영사가 이를 각 가정으로 내보내지 않은 건데요. 현재까지 그에 따른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 야당 연합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재선거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하신하 총리의 신내각 출범 발표 당일 야당 연합 의원들의 의원 선언 보이콥까지 이어지면서 방글라데시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나오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조작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표소에서 여당인 아야미연맹 측이 미리 투표함을 채우는 식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야당 측 참관인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완수한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장녀이자 높은 경제성장률과 복지 확대로 지지 기반을 다져온 셰이크 하시나 총리 하지만 그 어떠한 공로와 소식어로도 언론 탄압과 반대파 억압 등 부정선거의 의혹과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큐스 아 Bu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